비대면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에 시간에 맞추어 참여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지각 안했다 선생님들이 비대면 수업할 때 이 녀석들이 늦잠잠하게 안 들어와 그런데 그럴 때 걔네들이랑 싸우지 않고 이렇게 한 거예요 온라인 수업에 시간에 맞추어 한번도 지각하지 않은 학생은 한 주를 벌어 그 다음에 과제를 자기주도로 공유하면 수행평 결과물을 자발적으로 동료들에게 공유해요 비대면에서 스스로 과제해가지고 카페에다 올렸다 이런식으로 다 표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 놓고 쭉 내려갑니다 날로 먹는 걸 보여 드릴게요 쭉 내려가서 자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기말에 애들한테 똑같은 용지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나눠주고 자 각자 자기가 한거 형광펜으로 칠하세요 칠한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바꾸면 돼요 학년반에 가서 하려면 김이 좀 빠져요 애들도 지금 이제 말이 되잖아요 지금 터닝포인트 기말고사 끝나고 과세특 500자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셔야 돼요 좀 늘어지잖아요 기말고사 끝나고 그때 근데 과제를 2학기 과제를 주셔야 돼요 2학기 중간고사까지 시험 범위를 애들에게 나눠줘요 각 반의 1번은 몇 쪽 2번은 몇 쪽 3번은 몇 쪽 다 나눠주고 여름방학 때 점수 없어도 돼요 500자 프로젝트다 여기서 너희들이 이걸 예시를 줄 테니까 그걸 가지고 과제를 하면 그러면 과제특 1반에 몇 쪽을 했어요 1반에 30분 정도는 몇 쪽으로 이게 본 결과를 미리 알려주고 선택은 애들 스스로 할 거예요 이게 날로봉인 거 아닐까요 저는 이제 기말고사 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있어요 왜냐 그래야 내가 그 다음이 편한 거예요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다 분양해 놓고 기말고사 끝나자마자 나눠주고 다 배에다가 올려가다 이러면 2학기 수업 준비가 다 돼요 그중에 수행 중에 가장 추억에 남는 거 하나 보여 드릴게요 애들이 이렇게 애들한테 이전시구를 하니까 이런 수행이 나와 이 영어가 왜 이렇게 애가 저의 평생 유일무이한 과제인데 여기 영어 단어가 하나 숨어있어요 공룡과 관련된 영어 단어입니다 영어 선생님만 유리할까봐 제가 영어 단어가 하나 숨어있어요 굉장히 창의적이네요 왼쪽부터 E가 보이시나요 왼쪽에 E자 X 보이세요 그래서 Extinction 멸종이라는 단어를 오오오오 근데 이거는 물론 그 당시에 5저음짜리 수행이긴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세특의 파워가 500차 세특의 파워가 이런 기적을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말고사 첫날인데 놀러 안 나가시기 잘 된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이제 폭발을 받은거야 Before and After 이렇게 좀 날로 먹자 저는 교재연구를 교사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교재는 우리들은 다 알잖아 우리들이 왜 연구해 연구 누가 해야돼 애들이 해야돼 근데 그 연구할 방법을 알려줘요 우리 도박세롱 한 번씩도 네 다음 페이지 내려주십시오 여기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복사해서 아까 카톡으로 보내드렸어요 여기 단톡방에 이걸 주소 있으니까 아 하느다리 새로운거 없어 복사해서 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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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